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오늘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궐선거 끝나고 선거 문제가 완전히 매듭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워낙 중요한 사안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자체만의 어떤 그런 전산조작이라는 이런 것뿐만 아니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앞으로 한국의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금 이렇게 해결될 때까지 제가 당분간 새로운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한 단어로 이렇게 딱 정리하게 되면 선관위가 주도한 아주 노골적인 선거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또 유감스럽게도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이번에 드러난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그런 의지가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혹은 국민의힘 수뇌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런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이 여러분뿐만 아니고 저도 대단히 이제 주의 깊게 그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가라는 부분을 지켜봤습니다마는 역시 기대했던 대로 아니나 다를까 기대했던 대로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사건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의 시작 부분은 오늘 방송의 썸네일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강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침부터 너무 좀 부정적인 그런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두 번 생각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그런 아주 노골적이고 무지막지한 그런 사전투표 조작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조작은 이제 앞으로 한국의 선거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의 일종의 지옥문을 여는 그런 일종의 출발점에 해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너무나 중대하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문제를. 어제 저녁에 좀 늦은 시간에 조선일보를 쭉 검색을 해보고 그동안 조선일보가 선거부정 문제에서 다뤘던 그런 것을 한번 검색을 이렇게 해보면서 참 조선일보가 훗날 역사적 그런 대죄 큰 죄를 저지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보궐선거는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한국인들에게 지옥문을 여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심 없이 이번 보궐선거 이후에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대하는 특히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대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한국인들에게 지옥문이 열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좋아요를 누르면 이 영상이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노출될 수가 있으니까 우선은 이번 사건은 형식적인 최고 책임자인 노태학과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인 선관위의 사무총장을 있는 김용빈이 주도한 선거범죄입니다. 이 선거범죄는 기존의 역대 선거에 비해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부정선거를 안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저 그 사람들이 이제 가능한 것은 그냥 깔아뭉개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그냥 왁왁거리다가 그냥 해결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노골적으로 주도해서 일으킨 선거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측도 무슨 이렇게 일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자기들을 비판하더라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자기들이 보기에도 좀 이상한 그리고 자기들이 보기에도 변호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웃어올 정도로 그렇게 아주 대규모의 사전특표 득표소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된 신종조작수법 그러니까 통합선거인명부의 위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그것을 사전투표가 끝났을 때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전투표를 참가한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그리고 자기들이 발표한 선관위 발표 가짜 사전투표자 수 사이에 차익만큼을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주는 그런 방식의 선거 사기가 2024년 총선에 활용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궐선거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도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위중함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밖의 여건이 보이고 있는 그런 태도를 보게 되면 제 판단에는 정치인 사이의 일종의 묵계 묵시적 합의가 있거나 혹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 경선 과정이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관위 측의 협조를 받았기 때문에 책이 잡힌 거죠. 그래서 뭐라고 심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딱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겠냐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큰 악이든 작은 악이든 악과 타협하게 되면 이제 악의 협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세력의 그런 도구나 수단이 되는데 현재 여건 상황이 이런 무지막지한 부정선거가 발생했습니다. 불구하고 그걸 깔 수가 없는 그런 소위 악의 수단과 도구가 돼버리지 않았냐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발생한 아주 노골적인 부정선거 현상을 직시하고서도 여당이 침묵하고 대통령께서 침묵하는 걸 보면서 이 악과 타협한 결과 악의 도구와 수단이 돼버렸구나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겠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마 한국은 더불어민주당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체제가 펼쳐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가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부정 문제가 한국에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한국인 다수가 격렬하게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않으면 그냥 한국인들이 참정권을 잃어버리고 겉으로야 자유민주주국가처럼 타당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선택하고 선거를 매번 치르지만 모든 선거결과가 그냥 선거를 장악한 정치세력이 결정하는 그런 시대로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베네수엘라 사례를 한 번 살펴보니까 베네수엘라 사회도 지금은 급격하게 투표율이 낮아지더구먼요. 이제 이유가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체념을 한 겁니다. 이제 투표장에 가서 투표해봐야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투표 결과라는 것은 다른 데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걸 턴 아웃 레이트라고 그렇게 표현하더구먼 영어로 투표장에 참여하는 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침부터 좀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를 들여서 그거 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한국사회가 선관위가 주도한 선거범죄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한 선거범죄에 완전히 포획이 돼 가지고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피는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그런 사회가 됐다. 이 점을 일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방송에 이제 강론을 차근차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주제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구신 지도부하고 이렇게 만남자리 행사에서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내각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뭘 반성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뭘 반성하는지 선거 패배에 대해서 반성하는지 아니면 뭘 가지고 반성하는지 그런 목적 자체가 실종된 구렁이 담넘어가듯한 그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저와 내각이 반성하겠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습니다.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제 입장에서는 자다가 봉창을 세게 두드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뭘 반성한다는 건지 아무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김기현 2기 체제 국민의힘 당 사역과 오찬 주 1회 고의 당정회의 건의 수용 윤석열 반성 첫 은금 변화 필요성 시사 김한길 윤석열의 탈이념 실용을 조언했다. 뭐 이렇게 써잘데이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습니다. 뭘 반성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자유공적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당신 뭘 반성하고 싶은데 통합위의 활동과 정책재원들이 얼마나 정책지변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을 할 수는 안 된다. 주요 민생정책을 당이 앞장서 이끌겠다. 민생을 잘하기 위해서 이념을 꺼낸 것인데 이념은 충분히 부각됐으니까 이제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제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대 최고치의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조작이 너무나 거칠고 과감해 가지고 역대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조금 고개를 갸우뚱했던 사람들도 이번에 이걸 보고 이게 뭐야 이렇게 소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거죠. 그렇다면 김기현 씨도 서울법대를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법대를 나왔으니까 그분들이 모를 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야 정치인들 사이에 묶여가 있든지 아니면 여당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그동안 당대표 경선이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관위 측의 협조를 받았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채용비리 정도까지는 우리가 타치를 할 수가 있는데 정치인들의 밥그릇을 완전히 깨부시는 부정선거 문제는 일체 다룰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10월 11일 날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깨끗이 접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희망이 고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내뱉은 첫 일성을 보면서 아 이분들은 그냥 악의 도구나 수단이 됐구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뭘 좀 협조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선거 부정이 제도화된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저항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고 특히 이제 그 선거 부정을 주도하는 그런 악의 세력에 책이 잡힐 필요가 없는 언론들이 철두철미하게 이제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조선 중앙 동화나 이런 거가. 그리고 쓸데없는 칼럼을 계속 내는 겁니다. 오늘도 동화일보 보니까 어제는 김순덕 씨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외부 칼럼입니다마는 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의 이재무 교수가 내년 총선 2030 부동천 표심이 승리를 가늠한다. 이런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헛소리입니다. 그런 헛소리를 가지고 지면을 가득 채우는 거죠. 채우니까 좀 냉정하게 판단하게 되면 여당 김기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특히 이제 대통령 중심지 하에서 국가의 아주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아마 덮을 모양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이 보궐선거 진작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절대 손으로 안 댈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지만 그래서 제가 입에서 가끔 가다가 30년 한 정치검사지요.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이죠.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하니까 내심 어떻게 대통령이 돼 가지고 국가의 존망이 걸리고 국민들의 생사가 걸린 이런 선거부정 문제를 저렇게 강 건너 불보듯이 그렇게 할까 그 부분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우선 정치검사니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이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 강서 보궐선거는 너무 심하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긴가민간 정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 판단이 앞으로 틀릴 가능성도 있지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행렬하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의 중대사인 선거부정 문제를 기필코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희망을 가지시는 건 좋은데 저는 단호하게 노입니다. 그 양반이 갖고 있는 성품이나 품성을 미뤄볼 때 일찍부터 고개를 제가 갸우뚱해왔지만 이번 10월 11일 강서 보궐선거에 대해서 저와 내각이 반성하겠습니다. 뭘 반성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